대전시가 오늘 지역 9개 종합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. 현재 대전의 확진자 치료용 병상 가동률은 78.7%로 회의를 통해 56개 병상을 추가 확보해 이달 말까지333개 병상을 운용기로 했습니다. 또 이와는 별도로 최대 500병상까지 예비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미활용 병상을 가동해 현재 가동률이 82.1%인 위중증 환자 전담 병상으로 활용하고 심야 시간 코로나19 응급환자 발생 시 감염병 전담 병원에 적극 수용도 당부했습니다.